네, 리서치 슈퍼위크 오늘은 투자 전략 시장 전망에 대한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저희 투자 전략팀의 서사연 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일단 내년도 연간 전망이니까 내년 한 해를 통틀어 봤을 때 좀 짚어봐야 할 부분들 그리고 그 안에서의 전망 큰 그림에서 일단 좀 이야기 쭉 듣고 짚어볼까요? 핵션 포인트들부터 봐야 되겠죠? 일단은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고 그런데 경기부 형성체으로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좀 뽑아봤는데 일단 저희가 연간 전망을 좀 빨리 썼잖아요. 10월 달에 썼으니까 그때 우리 지수가 한 2300포인트 좀 넘었을 때였으니까 그래서 저희 하우스 그때 당시 밴드 자체는 연초에 일단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봉쇄는 당연한 거로 해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 좀 조정을 받다가 반등을 주는 수출 증가세도 좋고 여러 가지 조치 때문에 그래서 연초에 좀 밀렸다가 연말로 가면 갈수록 대신에 3분기가 고점인 수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밴드를 그렇게 설정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고, 중저, 하고. 연초, 그러니까 1, 2월 달에 좀 조정을 형성을 했다가 다시 한번 초고, 중저, 말고. 네, 그러세요. 꼭 그렇게 따져야 됩니까? 작년에 올해 연간 전망을 할 때 1, 2월 달 주식을 정리를 하자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물론 이제 그때 당시는 이 코로나 이슈보다는 경기 도나 이슈가 더 이슈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1, 2월 달에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연말로 연말에 좀 주식을 사자라고 전망을 그 당시 이제 했었는데 우연척해 소 뒷걸음하다가 이제 겨울이를 밟았죠. 그래서 이제 3월 달에 급락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1,500 깨졌을 때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연준이 계속적으로 요능성을 계속적으로 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백신과 관련된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뭐 2,000 간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뭐 2,700이네요. 2,700이죠.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수를 딱 맞추는 거는 점쟁이가 할 얘기지 에너지스가 할 얘기는 아니에요. 점쟁이가 돼야죠. 틀렸죠. 그럼 내가 방울 하나 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부채를 좀 사주시면 되요. 부채는 비싸니까 방울 사드릴게요. 일단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좀 종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은 시장에서는 무조건 기대하고 있는 게 백신으로 코로나는 끝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공급 부족 때문에 코로나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지만 내년 말이나 돼야 시장에서 끝날 것이다. 이게 좀 충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되면서 시장이 좀 급등을 했잖아요. 11월 달에.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적극적인 부양 정책을 쓸 거다. 거기에 대한 기대. 근데 이제 의회 권력은 좀 미진할 거다. 그러면서 이제 충돌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보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산업활동은 계속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들은 어마어마하게 좋아질 거다. 뭐 전년 대비 올해 대비 뭐 40% 50%씩 막 급증할 거다라는 전망들이 뚫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개선은 되지만 그 속도는 둔화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수출 증가율이 내년도 하반기로 갈수록 둔화되는 그런 양성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유동성은 계속될 것이다. 근데 이제 금융위기 2008년도 이후에 나중에 차트를 좀 보여드릴 텐데 그때 당시에 코스피 지수의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상반기 때는 변동성이 확대 그러니까 상반기라기보다는 상반기에 상반기 1, 2월달 1, 2월달의 지수의 변동성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지수가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으면 지수 자체는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도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행동 그러니까 실적 호전이 기대가 되는 종목 중심으로 해서 좀 조정을 볼 때 담아놓자. 이게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코로나 아니겠어요? 코로나가 우리 조금 전에 시왕 때도 얘기했지만 백신이 나온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건 아니다. 그렇죠. 백신이 나온다고 해서 이제 국면 전환을 위한 하나의 단초가 되는 것이지 이게 코로나가 다 정리되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초에 높고 좀 지나고 나면 밀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좀 뭐 항체양력되는 데 시간이 걸릴 테니까 그 부분부터 한번 볼까요?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의 코로나 사망자 현재 추세와 전망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하루 사망자거든요. 하루 사망자. 2천명씩 나오는? 네. 지금 현재 2천명씩 나오고 있는데 이 흐름이 이제 우리 경제 봉쇄가 점차 완화되고 있잖아요.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일부 이제 캘리포니아라든지 뉴욕이나 이런 데는 더 강화시키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주정부는 많이 이제 좀 완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추세를 보면 하루 사망자가 내년도 1월 달에 넘어가면 3천명 근처까지. 지금 현재 만약에 더 지금 현재 추세인 거고요. 이게 좀 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나 공화당 주정부나 이런 쪽에서 경제 봉쇄를 좀 확대시켜 완화시켜버리면 이 수치 자체는 하루 6천명 이상.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트럼프는 사람들에게 연말에 만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올라가는 거죠. 그게 이제 이거예요. 트럼프 그때 이제 초반에 움직였다가 경제 봉쇄가 완화가 되면서 점차 점차 이제 늘어나죠. 그런데 이때 당신은 왜 사망자 추이가 그렇게 높지 않았느냐. 이거죠. 그때 당신은 입원 환자가 그 고점을 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입원 환자가 있으니까 입원 환자 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망자의 선행 역할을 하거든요. 이 차트를 보시면 대체적으로 입원 환자가 꽉 차고 나면 사망자가 늘어나면.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10만명이 넘었거든요. 입원 환자가. 입원 환자가. 거기다가 이제 중환자실, ICU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2만명이 넘었고요. 그거는 좀 생각하네요. 거기다가 이제 인공공업기 달고 있는 사람들이 원래 이때만 하더라도 2천명 내외였었는데 지금은 7천명 이상이 인공공업기로 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망자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 흐름을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그랬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계속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그거예요. 과학자들이 요구를 하면 우리는 강력한 통제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3월에 우리 급락을 했던 그 정도 그때 당시는 너무 급작스럽게 했기 때문에 시장에 특히 경제에 큰 충격을 줬어요. 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리고 통제를 하게 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저소득층이거든요. 지금도 저소득층의 고용은 못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는 강력한 통제를 한다고 하지만 지난 3월 당시처럼 전면적인 통제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일부 지역, 일부 시간, 일부 업종에 한해서 통제를 하는. 언론이 많이 쓰는 말로는 핀셋. 핀셋 봉쇄를 좀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게 이제 최근 들어서 시장 자체가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매물이 좀 추리되는 잠시 쉬어가는 흐름을 좀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 흐름이 이제 연초에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확산되는 추세를 일단 잡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인데 이게 지금 미국 내 갈등 문제 때문에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이게 또 정책이 돼야 되는데 말이에요. 정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DDD 아니면 RRR 이렇게 됐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DRD 이런 식으로 섞어버리면 민주당과 공화당이 의회 권력하고 찬정 권력이 갈라져버리면 이게 지금 이제 상원 조지아 선거가 지금 1월 3일인가요? 1월 5일이요. 1월 5일이요. 1월 5일이요. 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 오바마가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의회 권력을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민주당이 되면 법인세 인상 이슈가 되는데 오히려 감세를 해요. 감세를 하고 적극적인 부양력체를 쓰면서 금융위기를 빠른 시일 안에 그걸 돌파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의 주익시장은 거기서부터 계속적으로 올라가요. 자 근데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좀 비교를 해볼게요. 그때 당시 2008년도 보면 민주당이 255석 그 다음에 공화당이 173석 하원이 근데 지금은 222석에 이 두 명도 넘어가가지고 213석 아홉 표밖에 차이 안 나요. 그 얼마 전에 2018년도에도 2018년도만 해도 235석이 굉장히 많이 줄었죠. 상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당시 58대 40 근데 이것도 친민주당 쪽 무소속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6대 4였었어요. 상원도 그러니까 의회 권력은 그때 당시는 압도적으로 오바마 행정부를 지원을 하면서 적극적인 부양정책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상원 이게 조지아주가 두석이 남아있지만 이 두석 전부 다 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6대 4예요. 이게 좁혀져 있는 상황도 아니고 뭐 한 50대 초 중반에서 경합을 벌이는 것도 아니고요. 6대 4로 크게 벌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공화당이 이기는 거예요? 네 공화당이 이기는 걸로. 그러면 52대 48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하원에서 적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펠로시 하원의장이 뜬금없이 짜노고 나타나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줄었어도 우리는 하원을 우리가 장악을 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는데 이 하원의원들은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당선된 사람들 중에 이념 스펙트럼이 되게 넓어요. 그래서 공화당보다도 더 공화당스러운 민주당 의원들도 몇 명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탈당을 하고 공화당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원도 뺏겨버릴 수가 있어요. 더 문제는 2022년도에는 민주당이 하원을 잃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80% 이상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 시장이 기대하고 있고 희망을 가지고 있는 적극적인 부양 정책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선거 끝나고 곧바로 다시 다음 선거를 준비하기 시작하면 이건 뭐 끝장나는 거죠. 그게 이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그게 이제 상당히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코로나도 그렇고 이제 미국의 지금 정치적인 권리의 구도도 그렇고 사실은 조금 조마조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잘 가는 건 우리나라 수출도 잘 되고 있고 기업들의 실탁도 사실 3분기 괜찮았고 또 내년까지 그 속도가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는 거고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예요. 이게 일간으로 이제 12개월 영업이 포워드가 변화한 요인들인데 11월 달 코로나 때 급격하게 낮아졌다가 점차 이제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11월 달에 좀 많이 올라갔다가 11월 말부터 이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증가 속도 자체가 두나디고 시작하는 거죠. 즉 뭐냐면 지금 수준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2600 갔을 때 2018년도 1월 달 그때 당시가 215조 넘었었거든요. 근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 현재 170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치고치는 경신을 했죠. 돈이 그만큼 많이 풀렸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도 계속적으로 유동성이 금융위기 당시 풀었던 돈들을 줄어들지 못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 지시를 좀 보면 연초에는 상당히 높아요. 왜 그러냐면 교육 별로 안 좋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점차 좋아지는 건 당연한 건데 기저 효과 때문에. 근데 내년도 하반기로 갈수록 이 증가율 자체가 줄어들어요. 이게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한국 수출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같은 경우는 지금 증가세로 전환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내년도 초반이 되면 두 자릿수 이상의 증가세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YOY니까. 전년 대비이기 때문에 올해 연초에 수출이 급감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초 증가는 당연히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올해 연말로 가면 갈수록 수출이 정말 좋았죠. 왜 그러냐면 미국의 소비는 증가를 하는데 산업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나 중국 이런 쪽에서 수입을 많이 했거든요. 내구제 쪽으로. 근데 이제 그 효과로 인해서 연말에 지금 현재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내년도 연말로 갈수록 수출 증가율 자체가 도나듭니다. 즉 이거는 뭘 얘기를 하냐면 기업 실적 자체가 실적 증가율 자체가 내년도 연말로 갈수록 도나듭니다. 그런 흐름을 좀 보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이거죠. 2008년도에서 2014년도까지의 우리나라 코스피 차트. 금융위기 때 급락을 했죠. 그랬다가 이때 890도 깨졌었죠. 890인가. 그리고 저점을 형성을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계속적으로 돈 어마하게 풀었기 때문에 올라갔고 그 다음에 미국도 감세라든지 정책 분양 정책 때문에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훨씬 넘어섰죠. 그런 상태에서 일단은 남유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나오면서 빠졌고 그 다음에 장기 박수권. 자 이때 수출이 어땠냐면 이때 정말 나빴어요. 그래서 이때 2010년도 말 2011년도 이럴 때 보면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YY로 40% 50%씩 기저 때문에. 그랬다가 이때부터 점차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장기 박수권 이 시기에는 우리나라 수출은 제로 성장이었어요. 수출이 증가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그때 당시 우리나라 실적은 기업의 실적들이 증가하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당시 미국은 계속 올라가요. 그렇죠. 사장 최고층 계속 올라가요. 미국은 왜 올라갔냐면 그때 적적인 분양 정책이라든지 감세한 정책 발표 때문에 그 다음에 2010년도 때 감세 원래 줄이려고 했던 것들을 계속 연장을 하면서 기업들의 실적들이 계속 좋아져요. 근데 미국은 계속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주의 시장은 옆으로 행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죠. 자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년도 초에 일단은 지수 변동성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출 증가율이 높아지면서 기업이익은 당연히 좋아질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주의 시장은 상승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초반에 변동성이 확대되면 일단은 저가 매수에 가담을 해야 되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더 상승을 하면서 끝없이 올라갈 가능성은 높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장기 빡수권 시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 자체가 연말로 갈수록 증가율 자체가 줄어들면서 기업이익 개선이 정지가 돼버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인 종목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내년도 내후년도에 이제 우리나라 대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거 정책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부양 정책을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내년도에 쓰냐에 따라서 이 흐름 자체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글로벌 전체 시장과 연동을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좀 더 챙겨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뭐 결론적으로 전략을 자체적으로 한번 더 정리하고 넘을랄까요? 자 그러면 뭘 사야 되냐? 실적 좋은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실적 좋은 종목들 IT라든지 일부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알고는 있는데 그렇다면 이걸 가치주와 성장주와 나눴을 때 뭘 사야 되냐?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이익 증가율 추이예요. 그러니까 성장주 중심으로 이익 증가율 자체가 플러스로 바뀌긴 했지만 이거보다는 가치주 중심으로 성장 이익 개선세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즉 뭐냐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급격하게 위축됐던 가치주들 경기 민감주들이 전반적으로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익 증가율 자체는 확신이 좋아져요. 우리 주식시장의 격언 중에 그거 있죠? 그 격자를 보던 기업이 흑자로 전환할 때가 가장 주식시장의 상승폭이 큰 거 더 날아온다는 기업이 가장 큰 거구나 그렇죠. 그것처럼 가치주 중심으로 해서 상승폭은 성장주 대비 훨씬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결국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내년도 연초에 일단 코로나 이슈가 좀 확산이 되면서 시장의 변동성 확대될 수 있겠지만 그걸 기회로 해서 가치주 중심으로 경기 민감주라든지 일부 실적이 좋아지는 금융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저가 매수에 가담하는 전략. 그 다음부터는 그렇다고 해서 이걸 끝까지 가져가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이제 종목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좀 빠진다 하더라도 10% 이상 빠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돈이 많이 풀려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대신에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더 밀릴 수는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반동을 준다 하더라도 지금 수준에서 업사이드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이제 아래로 변동성 줄 때는 실적의 개선폭이 큰 가치주 위주에 대응이 맞지 않겠는가.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요 업황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제 다음에 저희 투자전략팀에서 가장 핫하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멋지고 잘생긴 우리 퀀트가 이제 얘기해줄 겁니다. 기능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제 가시네요. 오늘 끝까지 진행 욕심을 놓지 못하시고 다음 순서까지 소개해 주셨어요. 서사인 팀장님과 함께 일단은 내년도 어떤 부분들을 봐야 할지 계략적인 그림을 좀 그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키움으로 해외 주식 옮기고 거래하면 최대 30만 원 드려요. 치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키움으로 해외 주식 옮기고 보게 돼. 키움으로 해외 주식 옮기고 niż 대лер 옆집 명良achts tard이 될 것까지 ינה 야채